에이피나서스 너무 구린데? 진짜 에이피나서스 너무 구린데? 진짜 에이피나서스 너무 구린데? 나 미드야 일단 에이피나서스 구리긴 해 사실 이제 구려졌어 옛날엔 진짜 좋았다고 했는데 옛날엔 진짜 좋았거든? 근데 이제 구려 옛날엔 에이피 어버지로 라인 빨리 밀고 왔다리갔다리 하는 걸로 이겼단 말이야 근데 오랜만에 되나 해볼까요? 궁금하긴 한데 궁금해졌어 되나 안되나 한 번만 합시다 룬 이렇게 들고 갑시다 그리고 무조건 점화 무조건 점화야 얘는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기 좋은 스낵무비 아무 생각 없이 보기 좋은 아무 생각 없이 보기 좋은 스낵무비 음 하는거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하면 돼요 목소리 살짝 꼬아가지고 가 가 가 가 탱스오야? 네 탑 가고싶다 그럼 아 기다려줘 근데 얘 인베 사기긴 한데 음 아 근데 진짜 데미지 너무 많이 넣어 먹었어 옛날에 진짜 좋았는데 옛날에는 그 빌드가 옛날에 있었어 진짜로 내가 어거지로 한게 아니라 내가 어? 어? 대단한 지나갑니다 100대 해봐야겠다 100대 해봐야겠다 어? 존나 맛있네 존나 맛있네 아야 존나 짜증이 나겠다 아 갱 오는거 아냐 나한테 얘 갱 방지 잘해가지고 괜찮음 어이 맛있다 대단한 새끼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 대단한 새끼지요 아이야 칠 가냐 무슨 어떤 새끼야 저런 거 만든 새끼 갱 오지마 나한테 굳이 안오도 돼 흥흥도 못해 어차피 나 이선마하고 그냥 라인만 존나 처밀어야지 파밍안해 스택을 안싸우면은 마음이 편해지지 라인 처밀어 꺼져 더블리 찍을꺼야 이제 와봐 술감있으니 개꿀이구요 아 점 점화 잘못 걸었다 아이씨 대단한 새끼 이제 여기 같이 조지는 거야? 야야야야야 나 나 나 해저야돼 몸대 줘야돼 에져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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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에서스마니가 할 수 있다 이거는 그게 와 저걸 타! 아니 저걸... 이거 이겨야 돼 나이스! 어씨이 이거 원래대로라면은 도란반지를 갖겠지만 얘 도란반지 구려가지고 안가죠 원래 이렇게 나섰어 절대 판 안 흘러가는데 이번판 느낌 너무 좋아요 라인 한 번에 밀리죠 이거? 이게 좋은거야 거리 조절 잘하면서 라인만 계속 밀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CS먹는게 아니라 라인을 민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아아! 한달만 더 때렸으면 됐는데 아아! 나이스! 이래서 저마 가야되는게 계속 칸틱이 너무 부족해서 저마라도 안가면은 힘들어 지금 여기서 알아야되는게 지금 그래도 나름 CS차이 많이 납니다 이제 왜냐면은 나서스가 계속 들어와야 되거든 저거 안 맞으면 아! 안 맞으려면은 이걸로 이득 보고 있고 이 6렙 찍은다 노터나 한 번 이쪽에 오길 기다려야겠다 라인 밀지 말고 가자 이거 맞으면은? 나 빠질게 그냥 나이스 라인 한 번에 밀고 얘 AP라서 은근히 라인 되게 빨리 밀어요 아 라인이 아니라 포탑 빨리 밀어요 W 콤마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뭐하니? 잘가 이기죠? 왜? 궁에 AP들 있어! 저거 마관신 어 이거 잘 풀렸다 되게 암튼 이런 식으로 플레이 하는게 AP나서 쓰거든요 라인만 계속 꼬라박고 어거지 딜교하는거 근데 안하는 이유가 이제 AP딜도 많이 너프 먹고 조금 너프 먹은게 많아서 이제 안해요 저도 잘 네아 네아 대단한 새끼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1번은 근딜로 가기위해서 리치베인 근데 이거는 이거하면 너무 손해야 근데 가장 무난한거는 라일라이의 리안드리 가는게 가장 좋습니다. 라일라이 리안드리의 망가개국 그냥 가 너 내가 잡으려다가 망거다 궁리쓰면 못이겨서 맞지? 오지마 너저 화나니까 와 무려 처음하자 어 가 이런식으로 운영해야됩니다 무조건 궁 썼네 팀코스 아아 맞았으면 전멸이 했는데 이제 밀어 수 수 수 에이 세명일줄은 몰랐다 망가개국 가는게 가장 좋은데 돈이 안나오니까 이렇게 갈게요 내 자리 가야됩니다 얘 애트맨 안죽어야되는 애라서 어 음 대단한 쉐끼 오 자 이러고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안녕하세요 어? 대단한 쉐끼 죽으면 레전드 레전드 이 매순간순간이 레전드인 쉐끼 이 매순간순간이 레전드인 쉐끼 메가리데이 메자리 진도가 너무 빠르다고요? 아아아아 오오 궁 대박 형타 형타 메가리데이 자기가 딱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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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비비면 애들 내 몸소리에 폐기에 죽어버리는거야 알았어? 그냥 도망가야지 라서스는 가능하면은 25분 안에 끝내야 돼요 게임 그 안에 못 끝내면 진짜로 힘 빡빡빡 떨어집니다 라인점만큼은 세요 근데 얘가 라인저는 옛날엔 내가 1티어라고 자부했거든 근데 지금은 한 2.5티어 정도 되는 느낌? 라인점만 당연히 전체적인 능력치는 7티어입니다 이제 안쓰는데는 이유가 있죠 바라만 보아도 좋 막 비벼 막 비벼 막 비벼 어 됐어 아다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 가만있어 어 나 쓰라 유리어졌다아 어 나 비동속도 빨라 비동속도 빨라 어? 느려졌다아 어허어 마법받, 마법정형 내려갔다 대가리 딱대 죽여 아이 맛있다아 꺼져 이씨 데미지도 약해 빠진 녀석이 음 잘가아 나 간다 아, 가게 누워라 우와 우와 따봉 AP 나소스 1위입니다 나는 다른건 1위 갖고 싶지도 않아 하지만 AP 나소스와 AP 루시아는 내가 1위 할거야 왜? AP 나소스로 플레고간에서 승금 70% 유지했다 옛날에 너무 재밌더라 좋았네 땅 대단한 이씨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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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슬로우 걸렸고 2위 걸렸고 2위 걸렸고 느려졌구나 허드라킬 여깄다 여깄어 여깄어 AP 나소스였고요 좋다니까 할만해 나소스 버스 추가 헉 인정 버스도 못타는 버스비를 버스비를 내야지 내야지 버스비도 없는 새끼 그러게 꼬우면 개리하든가 갑자기 나한테 시비어 엉얼다 했는데 버스 버스 탄거 치곤 디디 쏠쏠 하구만 마법 피해랴 내가 베이가 이겼다 베이간 최고의 마법사죠 최고의 마법사를 이겼으니 난 최고의 개다 나잇뚜 1 회사 중 Bye emy 패ITCH Molt 흠 흠 주